페라리가 지난 18일부터 이탈리아 모데나에 위치한 엔초 페라리 박물관에서 페라리원 오브허카인 듯 페라리원 오브허카인 듯 세상에 단 하나뿐인 페라리라는 주제로 새로운 전시 페라리가 지난 18일부터 이탈리아 모데나에 위치한 엔초 페라리 박물관에서 페라리원 오브허카인 듯 페라리원 오브허카인 듯 세상에 다 퍼스널라이제이션 프로그램은 마라넬로 뉴욕 상하이에 위치한 세 곳의 테일러 메이드 센터에서 제공하는 페라리만의 개인화 페라리는 이번 전시를 통해 페라리 고객만의 퍼스널라이제이션 프로그램을 몰입감 있게 소개할 방문객은 페라리 스타일링 센터가 제공하는 소재 직물 색상 및 다양한 옵션을 직접 체험해보고 꿈의 자동차를 손쉽게 만들어 인터랙티브 존에서는 스페셜카 컴피규레이터를 통해 자신이 꿈꾸는 페라리를 상상하고 디자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특별한 자동차도 만나볼 수 있다 페라리는 812 컴페테치온의 테일러 메이드, 166mm, 몬자 SP1, 데이투나 SP3 카블록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더욱 다양한 페라리를 체험할 수 있다